포스코 케미칼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내화, 비내화 유업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4년 2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이 70% 상승한 30만 4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대비 약 15,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6일 69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2월 23일 21만 1,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60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9일 2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6, 5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5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13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65%에서 약 7.1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4월 14일 약 8.6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3일 약 5.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원이며 2016년 1조 대비 약 293.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28억원으로 2016년 853억 대비 약 32.2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57%입니다. 순이익은 약 803억원으로 2016년 445억 대비 약 80.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3%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93.5배이며 지난 2016년 15.92배에 비해 약 1,743.76%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54배이며 지난 2016년 1.24배에 비해 약 586.1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25%, ROE는 2.91%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은 23조 5,875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3,94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7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28억 4,7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4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03억 6,59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2위,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4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4만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9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2만 7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5만원에서 42만 7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3만 1천원에서 30만 4천 5백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케미칼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상승률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상승률이 예측되고 방역 상승률이 예측되어 주로 인상률이 예측되O 실질적인 상승률이 예측되어 있는 상승률이 예측되어 있습니다.